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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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번 처리 다시 들으십시오. 처리 22번 신사 다시 들으십시오. 신사 23번 수건 다시 들으십시오. 수건 24번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일 나무입니다. 이 풀입니다. 삼 과일입니다. 사 꽃입니다. 과일입니다. 사 꽃 꽃 26번 여기는 여기는 어디입니까? 일 양식장입니다. 이 동물원입니다. 삼 식물원입니다. 사 사 박물관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일 일 양식장입니다. 이 동물원입니다. 삼 식물원입니다. 사 박물관입니다. 이십칠 이십칠 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일 이 상을 닫고 있습니다. 이 바닥을 닫고 있습니다. 삼 상을 쓸고 있습니다. 사 바닥을 쓸고 있습니다. 바닥을 쓸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일 상을 닫고 있습니다. 이 바닥을 닫고 있습니다. 삼 상을 쓸고 있습니다. 사 바닥을 쓸고 있습니다. 이십팔번 콜라가 얼마나 있습니까? 콜라가 얼마나 있습니까? 일 일 여덟병 있습니다. 이 여섯 명 있습니다. 삼 여섯 명 있습니다. 여섯 명 있습니다. 사 여섯 명 있습니다. 사 여섯 명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콜라가 얼마나 있습니까? 콜라가 얼마나 있습니까? 일 여덟병 있습니다. 이 여섯 명 있습니다. 여섯 명 있습니다. 여덟 명 있습니다. 사 여섯 명 있습니다. 여섯 명 있습니다. 이십구 번 여섯 명 있습니다. 휴게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 매점 아래층에 있습니다. 매점 아래층에 있습니다. 이 화장실 위층에 있습니다. 삼 화장실 화장실과 매점 사이에 있습니다. 삼 화장실과 매점 사이에 있습니다. 사무실과 같은 층에 있습니다. 사 사무실과 같은 층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휴게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일 매점 아래층에 있습니다. 삼 일 관련된 이를 사무실 책상 위에 먼지가 너무 많지요? 1 아니요, 별로 없어요. 2 네, 먼지가 아니에요. 3 네, 먼지가 없었어요. 4 아니요, 먼지가 많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사무실 책상 위에 먼지가 너무 많지요? 1 아니요, 별로 없어요. 2 네, 먼지가 아니에요. 3 네, 먼지가 없었어요. 4 아니요, 먼지가 많아요. 3 31 수루 씨, 신분증이 있어요? 1 네, 오늘 만들어요. 2 네,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요. 3 아니요, 외국인 등록증이에요. 4 아니요, 외국인 등록증이 많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4 수루 씨, 신분증이 있어요? 4 네, 오늘 만들어요. 2 네, 외국인 등록증이 있어요. 3 아니요, 외국인 등록증이에요. 4 아니요, 외국인 등록증이에요. 아니요, 외국인 등록증이 많아요. 아니요, 외국인 등록증이에요. 5 32 이 약을 사려고 하는데 처방전이 필요하대요. 어떻게 하죠? 1 약국에서 사면 돼요. 2 200m 정도 돼요. 3 3 병원으로 가면 돼요. 4 4 처방전을 받으면 돼요. 4 다시 들으십시오. 이 약을 사려고 하는데 처방전이 필요하대요. 어떻게 하죠? 1 약국에서 사면 돼요. 5 약국에서 사면 돼요. 200m 정도 돼요. 3 병원으로 가면 돼요. 4 처방전을 받으면 돼요. 3 33 지민 씨는 주로 언제 아침 식사를 해요? 1 1 주로 빵을 먹어요. 2 8 8시에 먹어요. 3 매일 아침을 먹어요. 4 회사 동료들과 먹어요. 4 6 5 7 7 7 8 7 8 8 8 8 9 9 9 9 9 14 11 13 14 14 15 16 16 16 17 17 17 18 19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19 20 20 20 20 20 21 21 22 23 23 24 24 24 25 25 22 23 26 25 25 26 27 27 28 29 29 30 30 30 30 30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2 그물도 확인해 봤는데요. 3 양망기를 사용할 줄 몰라요. 4 안 그래도 오늘 수리 맡겼어요. 35번 며칠 전에 주문 들어온 상품 포장 다 했어요? 1 아직 주문을 못했어요. 2 오늘 중으로 끝날 것 같아요. 3 주문한 지 며칠 지났어요. 4 상자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다시 들으십시오. 며칠 전에 주문 들어온 상품 포장 다 했어요? 1 아직 주문을 못했어요. 2 오늘 중으로 끝날 것 같아요. 3 1 1 2 3 2 3 4 4 4 4 5 5 5 5 5 5 5 5 6 5 5 5 5 5 6 5 5 6 5 5 6 6 5 6 6 7 37 6 6 7 7 7 8 8 9 9 10 10 10 10 10 10 13 10 12 13 15 11 13 15 15 16 16 안전 스위치를 안 눌렀네요. 다시 들으십시오. 반장님, 밴딩기를 사용해야 하는데 기계가 작동이 안 돼요. 전원 스위치를 누르고 손잡이를 살짝 돌려보세요. 해봤는데 여전히 작동이 안 돼요. 어디 봅시다. 아, 안전 스위치를 안 눌렀네요. 수루 씨, 콘크리트 타설 작업 다 했지요? 네, 방금 마쳤습니다. 철근 조립은요? 아직 철근이 도착하지 않아서 조립은 다음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거푸집 설치를 시작해야 하니까 어서 거푸집 설치팀 반장님께 보고하세요. 방금 연락했습니다. 10분 후에 도착할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수루 씨, 콘크리트 타설 작업 다 했지요? 네, 방금 마쳤습니다. 철근 조립은요? 아직 철근이 도착하지 않아서 조립은 다음 주에 하기로 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거푸집 설치를 시작해야 하니까 어서 거푸집 설치팀 반장님께 보고하세요. 방금 연락했습니다. 10분 후에 도착할 거예요. 40번 민수 씨, 저 사업장과 재계약했어요. 오, 축하해요!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은 했지요? 아직이요.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직접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해야 돼요. 몰랐어요.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민수 씨, 저 사업장과 재계약했어요. 오, 축하해요!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은 했지요? 아직이요.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직접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해야 돼요. 몰랐어요. 좀 더 자세히 알려주세요. its abandon 해요. 대화 치료 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